아시는 분, 저 또 한, 네, 못해 주신 거예요, 네, 아, 혼성그룹, 네, 어, 그 영상에서 먼저 소개를 드렸잖아요, 시민인조 혼성그룹, 네, 네, 욕법 안해주나? 네, 아, 좋습니다, 네, 여러분,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오진석입니다, 반갑습니다, 네, 아, 사실, 이제 이렇게 좀 양전하게, 어, 진행하는 건 좀, 재미가 없더라고요, 네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세요? 네, 뭐예요, 뭐예요? 못완티드, 그렇죠, 못완티드를 하다 보니까 막 왔어요, 뭐 어떻게 원하네,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어, 촬영할 게 걸리면 어때요? 귀여워 귀여워 고맙습니다, 자세 geopolit, 네, 아, 뭐야 아 uselessBGM, 아무튼 현대에게 더 고민 ne, 간단히 자기소개 했는데, 일한테 보낼게요 temps과인테일을 간단히 자기소개 하시는 일이 뭐며 이름은 어떻게 되시면 나이 가능합니다些 아 또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공부 안하고 아 고등학생께 화장해도 돼요? 이쁘세요 이쁘세요 아주 아 제가요 사실 오늘 노래를 준비를 못했어요 뭐라 그럴까 스케줄도 좀 있다보니까 알죠? 네 한 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네 그래서 준비를 못해서 저는 노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털어서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뉴블라 급하기 데프리 공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알겠죠? 소리 질러! 이런 것 같은데 차라이크와 피자한테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아 지금 첫 번째 무대는 카즈키라고 또 저희 뉴블라 베이빗의 막내예요 어릴망자 어릴망자라고 하는데 한다는 걸 해보시고요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야야우